펑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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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 정청래 생계를 위한 강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고 두 번째는 언제 할지 저도 잘 모르고 김어준 총수도 잘 몰라요. 정청래가 컷오프 됐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들었어요 망했다 정의당 찍자 민주주의가 깨졌다 그런 또 학술적인 얘기 하지 말고 민주당이 미쳤다 정답에 가깝습니다. 저는 아까 저번은 더불어민주당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했는데 저는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상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컷오프 될 만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잘못이고 제 부족함인데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였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몰랐고 오늘 우리 보좌관 만나서 들어보니 컷오프 되기 한 2주 전부터 미리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보좌관이 의원님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공기가 이상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은 그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래 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보좌관 말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 5.5%가 떨어졌습니다. 전국지지도에서 5.5%가 떨어졌다는 것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10%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10%가 빠졌다는 것은 지금 총선 122석 중에서 수도권에서 85석을 우리가 압승을 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수도권에서 어쩌면 새누리당이 받아놓은 성적표를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받은 거예요. 3월 10일부터 3월 17일 이 때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든 극복이 일단 됐어요. 그리고 제가 컷오프가 됐다는 소식을 아직도 당 지도부로부터 전화받은 건 없어요. 그냥 언론을 통해서. 지금도 안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컷오프 됐다고 저한테 전화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재심이 기각됐다는 것을 아직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냥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천이 떨어졌구나 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제가 칩거를 했잖아요. 칩거를 했는데 저는 한 3일 지나니까 힐링이 다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어느 국회의원 한 명이 공천이 탈락됐다고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들끓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참 검색인이잖아요. 다 검색을 해봤어. 우리 할 일이 없잖아. 다 댓글도 봤어요. 봤는데 이걸 웬걸. 내가 국회의원 컷오프 안 됐으면 그냥 공천을 받았으면 감히 보지 못했을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말았어요. 내가. 3일 지나니까 첫 번째 기대는 재심을 신청하면 너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화 되고 들클고 있으니까 구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리고 재심을 신청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뒤끝 장렬 끝까지 추적해서 조준사살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재심의 현장에 당 지도부에서 파견한 사람이 가서 이건 기각시켜야 된다. 재심에서 번복을 하더라도 비대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고서 다시 확인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들어요. 밤중에.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아까 여기 있어요. 이 분. 이 분 내 기억해. 와가지고 무속 안 나간다고 나 붙잡고 막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다 좋은데 침이 너무 튀어가지고 그 잘 모르겠죠. 이 친구 이 친구 손 들어봐요. 이 친구가 왜 무속 안 나가냐고 왜 지금은 당에 남겠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나를 붙잡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동영상 보면 다 나와요. 그 동영상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한 번 한 적 있어요. 침이 너무 튀어가지고 근데 어떤 카메라에서는 각도를 잡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울고 있는 정청례로 우는 게 아니야 그게. 침이 너무 튀겨가지고 국회의원 시작하면서 본회의장 출석은 100% 해야 되겠다라고 의정활동 목표로 삼았어요. 이게 몇 개졌는지 아세요? 그 놈의 징계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먹고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 있을 때인데 본회의가 열렸어요. 의원들이 나오지 말라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왜냐. 그때 공무원연금법 통과되는 날인데 정청례가 본회의장에서 앉아있으면 옆에 주승용. 맨 그것만 사진 찍혀가지고 공무원연금 통과되는 게 희석된다고.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진짜 그날 망설였어요. 근데 10시가 돼도 본회의가 시작이 안 됐어. 그래서 집에 있다가 갈까? 살짝만 갔다 올까? 그래서 다 빠졌어요. 세월호 사건 2, 3주 후인가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근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내려갔어요? 오늘 있었어요? 손님 받았어요? 문상객? 내일 본회의가 잡힌 거예요. 아 오늘 갑자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 그냥 본회의 올라갔어요. 전라남도 강진에서 차 타고 광주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본회의장 출석 딱 하고 1시간 딱 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저 만나러 온 사람들 다 못 만나고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본회의 출석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마지막에 찬성이든 반대든 기권이든 마지막 법안이 통과되는 절차잖아요.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다 참석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깨졌어 그게. 그래서 국회의원 활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제가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앞에 부분을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고 국회의원 활용법 일명 갈국이법 그거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원은 4가지 활동을 합니다. 입법활동 예산감시활동 지역구활동 그리고 정당활동 이렇게 4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좋은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국회의원 좋은 국회의원 간별법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많은 상을 타는 사람 중에서 국회 사무처에서 준 상을 받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매우 잘한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돈까지 줘요. 400만 원. 그래서 국회의원들 명함을 보고 나중에 의정보고서들 보든 앞으로 4년 후에 또 총선을 할 텐데 국회 사무처 평가 입법개발 우수 우원 수상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냥 찍어줘도 됩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40등 안에 든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국회의원 간별법 나중에 또 강의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입법활동을 하는데요. 공동 발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 찍어줘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공동 발의자로 하는데 대표 발의를 몇 개 했느냐 그리고 몇 개가 통과됐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1대 국회 할 때 100개 이상 냈다 그러면 찍어줘도 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100개 이상 안 냈다 의심해야 됩니다. 놀고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대표 발의 중에서도 재정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정법안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치산자 한청지산자를 용어를 바꾸자. 그럼 다른 걸로 바꿉니다. 그러면 무슨 후견인인 걸로 바꿔요. 그럼 그 법은 수천 개를 바꿔야 돼요. 그거는 대체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독식합니다. 입법성적으로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법안 발의 중에서도 개정법안이 아니라 재정법안이라고 있습니다. 재정법안은 뭐예요.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재정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17대 초선 때 했던 것 중에 게임산업진흥법 이건 재정법안입니다. 그래서 e스포츠를 진흥시키자 하는 취지로 했던 그 법은 재정법안입니다. 개정법안보다 복잡합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공청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재정법안을 두 개 이상 했다. 그러면 상당히 훌륭한 국회의원입니다. 왜?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질서를 뭔가를 새로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법안이 두 개 정도 있다. 굉장히 훌륭한 의원입니다. 왜? 재정법안 4년 동안 하나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법안 한 개 이상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이 30명을 넘지 않습니다. 두 개를 했다.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아셨죠?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에 별로 한 게 없어요. 이미 정청래 vs 박근혜 가지고 비교한 거 있어요. 인터넷 보면 다 있어요. 그런 의원들은 뽑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 두 번째 활동 예산 감시 활동입니다.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길고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따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그냥 맛보기만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가 예산을 씁니다. 근데 380조 원입니다. 국가 1년 예산이 근데 우리가 무기 도입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주로 무기를 사옵니다. 근데 FMS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비행기를 사요. 사는데 미국 국방부하고 직접 거래 안 해요. 미국에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작은데 비행기 한 대 굉장히 비싸잖아요. FX 이런 것도 나왔지만 근데 FMS 라는 게 뭐냐면 미리 천억을 줘요. 그러면 비행기도 뭐든 물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덜 만들었어. 좀 기다려. 그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자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천억을 넣어서 50억 이자가 발생했어. 2년이면 100억이에요. 그러면 100억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대행업체가 먹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 이게 1년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천억 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한 명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은 1조를 절약할 수도 있고 10조를 절약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강정마을 건설한다고 그게 2,500억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국회에서 부대 조건을 답니다.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다섯 개를 달고 통관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팔로우이 없어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그런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 이번에 재선국회원이 됐을 때 다섯 개 조건을 걸었던 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개를 다 지킨다는 부대 조건을 다시 하나 걸자. 그게 육항입니다. 근데 그걸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예산결산 특별에 인해서 제가 수정안을 제기합니다. 수정안을 내요. 수정안은 누구든지 낼 수 있어요. 근데 관행처럼 그 시간에는 안 내죠. 왜? 12월 31일 예산통과에 맞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내.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구 수정하다가 하루가 넘겨요. 그럼 내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1시 반에 제가 기습적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부대 조건이 다섯 가지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여러분 자존심도 안 상하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부대 조건으로 달자. 라고 수정안을 제가 내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맞아 자존심 상하네. 그렇지만 상하지만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정청론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옳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럼 수정안을 받아줘야 돼. 그래서 수정안을 받았어. 그리고 12월 31일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 나와있던 모든 공무원들 기자들 전을 포함한 국회의원들 다 집에 못 갔어요. 그리고 기억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13년 1월 1일 아침 7시부터 다 준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니까 집에 가니까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아침 밤 꽉 새고 저도 피곤했어요. 그래서 1월 1일 해맞이 행사에 유일하게 참석 못한 게 저도 저 때문에 그날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역구 활동 이거는 원래는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없애자. 지역구는 지자체장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일만 보자. 근데 어쨌든 재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지역구 활동에만 매달리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마포 의뢰소 혹시 오신 분 계세요? 내려오고 있는 무슨 동사세요? 합정 합정 동사입니까? 연남동 혹시 아세요? 쌍전 벽해된 거? 연남동이 떴습니다. 지금 연남동이 떴어요. 뜬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용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의선 이 1930년대부터 다녔대요. 양쪽으로 갈라놓고 매연 소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2층으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걸로 원래는 지상 1층 지상 2층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는 6층 높이에서 기차가 다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달리 나죠. 그래서 2004년도 처음 제가 국회원 됐을 때 지상 2층으로 가는 기차를 지하로 내렸어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섭 강제사 이번에 떨어진 분 그분이 건설교통부 장관했어요. 그분이 결단을 최종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50미터를 팝니다. 거기다 지하 2층 철길 놓고 다시 25미터 위에 다시 하고 그다음에 철길 놓고 그래서 지하 2층으로 지금 그 밑에 기차가 다니는 겁니다. 그거를 성공을 해서 딱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그 철길 옆은 집값이 헐값이었죠. 전문용어로 똥값 평당 800에서 1200만 원이었대요. 발표되는 순간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4000에서 6000이 됐어요. 그래서 5억짜리 집이 2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됐어.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공사가 끝날 때쯤 하니까 위가 나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헌하는 것을 2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부터 가자역까지가 공헌이 된 거예요. 연남동은 더 떴어요. 연남동 주민들이 똘똘해. 그래서 그 공헌을 만든 다른 구간보다 다른 걸 원했어요. 홍재천에서 물을 끌어와서 물이 있는 공헌을 만들어달라. 물길 내는데 7억 들었어요. 그걸 제가 예산을 갖다줬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물이 시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연남동이 뜬 동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딱 목이감을 딱 낚아채서 무조건 그것은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가 지역구에서 괜히 인기가 높은 게 아니에요. 혜택이 됐거든. 그렇잖아요. mbc 본사가 비좁아서 이사를 가야 돼요. 제가 17대 문강의를 했어요. mbc가 국정감사 기관입니다. 제가 먼저 알았어요. 저는 mbc 본사를 송도 인천 송도나 아니면 일산에 뺏기지 않고 상암동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짭니다. mbc 창사 이래 처음이랍니다. 신라호텔에서 이사회를 해요. 제가 거기 갑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요. 왜 상암동으로 와야 되는지 남북철도가 인결되면 거기서 출발하는 기찍지다. 대륙으로 뻗어가는 mbc가 된다. 온갖 것을 다 얘기해. 한 시간 반 얘기해. 그때 듣고 나더니 아이고 상암동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상암동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막혔어. 하다가 mbc에서는 새로운 부지 땅값으로 천억 이상은 쓸 수가 없대요. 그런데 거기가 만평이에요. 그런데 평당 3,500만 원이야. 서울시 땅이야. 그러면 3,500억을 내야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mbc에서 포기했어요. 쭉 저랑 일을 하다가 그리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2,500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머리를 써야 돼. 그 부분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 그래서 상암동 성산이동 주민들에게 다 뭐하러 설명을 했어요. mbc 본사가 1,2에 오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쌍전벽해 하게 되는데 땅값 때문에 못 오게 됐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유치 서명운동을 하자. 그래서 만천명을 제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갖다줬어요. 오세훈 시장 때. 그러니까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만 명 넘어가니까 서명은 그만해도 되겠다는 거죠. 명분이 됐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다 검찰 내사받습니다. 특혜 분양했다고. 그런데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유치 서명운동을 하니까 그거는 마포구민 만 명이 넘었으면 이것은 서울시민들 아니에요. 서울시 땅이고 그리고 mbc가 무슨 개인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mbc가 요구하는 대로 땅값을 해줘도 이것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mbc가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mbc가 얼마에 샀냐 평당 932만원 932억이 샀어요. 그럼 68억은 뭐냐 설계비 그래서 천억으로 땅값과 설계비를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mbc 본사가 온 겁니다. 이게 1년 6개월 걸렸어요. 잠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것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무슨 특별하게 무슨 골수 새누리 골수 민주당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켰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의도에서 맨날 큰소리만 치는 줄 알죠. 그러면 그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전에 제 전에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예산을 갖고 온 거 구청장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6배를 갖고 왔더라고요. 혼자 두 명이 갖고 온 것보다 그리고서 다 해주는 거예요. 하여튼 국회의원 지역구 활동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당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국회의원하고 만나는 지점은 이겁니다. 정당활동 지역구 활동 이거 지역구 활동이 정당활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당 가입을 한다는 것을 다 꺼리하잖아요. 물론 이번에 온라인 열풍이 있었지만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선이 됐어요. 그다음 목표는 뭐예요. 4년 후에 또 당선 모든 국회의원은 여기에 집중해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좋은 평판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그 지역구에서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비판을 한 사람이 있다면 다 감추고 싶어합니다. 사람의 시민이라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대중 정치인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활동을 공개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일 났네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저 벌써 가셨네. 마포 이런 분이 한 명이 조직할 수 있잖아요. 한 30명을 모아. 그래서 뭐 일을 잘했어. 그럼 지옥 유권자 일동 이름이 뭐죠? 하여튼 김모 씨 김모 씨 외에 몇 인 이래가지고 마포 을 국회의원 손혜원 위 국회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무범적으로 했고 특히 마포 망원동 유수지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원을 세웠으므로 이에 유권자의 대표로서 감사패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사패 만드는데 1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받는 국회의원은 그게 1억이에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 엄청 합니다. 나 이렇게 받았다고 감사패 받았다고 국회의원은 감사패 받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 페이스북 가보세요. 자랑질 엄청 했어요. 성산중학교에서 감사패 받았습니다. 급식시설 8억 5천 지원했습니다. 성원 초등학교 체육관 20억 지원했습니다. 감사패 받았습니다. 맨 그거야. 왜 그게 객관적이잖아. 허위산실 루포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지역구에서 그리고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만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로 하지 말고 포지티브로 그 사람이 9번 잘못했어 욕만 하면 안 된다니까 한 번 잘했어 그럼 감사패 갖다 줘. 잘했다고 고맙다고 속은 썩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한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길들이기 다릅니다. 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문자 많이 보냅니다. 저 오늘 TV조선과 인터뷰 있습니다. 보면 1분도 안 돼. 뭘 그런 걸 보내요. 그만큼 자기가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국회의원 떨어지면 제일 받기 싫은 게 국회의원 문자야. 저 JTBC 밤샘토론 나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일부러 안 해. 그만큼 자기 활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무슨 인터뷰 조금 있잖아. 12초 나가거든요. 보통 9시 뉴스 8시 뉴스 있는 거 밑에 자막 깔리고 하는 거 딱 12초야. 그 이상 잘 안 내보내. 근데 그거 12초 나오는 거 꼭 보라고 문자를 보내거든. 그만큼 국회의원들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의정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의정 보고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해야 돼. 참고로 저는요 어디 방송에 나왔다 어디 신문에 나왔다. 이거 문자 보내려면 하루에 63번 보냈어야 돼. 1년 365일 쉬지 않고 매일 63건씩 보도 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4년 내내 3.08 저를 씹었어요. 여러분 감사표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그 의원이 잘했을 때 여러분들은 엄청 이뻐할걸요. 그리고 사람들 있는데 스피커폭 해놓고 전화해요. 난데 그때 감사패 진짜 고마웠어요. 한 10번 써먹을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그 의원을 진짜 혼내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이나 국회 정문 가서 1인시 하세요. 실제로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들 굉장히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분한테 그냥 눈만 흘기지 말고 1인시 하세요. 1인시 연합 신경 났어. 신경 났어. 와가지고 프랭칸 써갖고 와서 정청내는 북으로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난 뒤에서 보고 있지. 그런데 어쨌든 많은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새가슴입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영향을 받아서 다음에 공천을 못 받거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 아니면 떨어지거나 그거 아십시오. 1인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대중정치인의 길을 걷든 안 걷든 많은 국회의원들은 SNS를 다 합니다. 하든 안 하든 열어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의원이 매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자주 봅니다. 댓글로 너무 욕지거리 하지 말고 욕지거리 하지 말고 그거 다 추적도 해요. 제일 많이 고발한 게 이재명 두 번째로 제가 고발 많이 했을 거야. 일배들 정중하게 페이스북 댓글을 나세요. 트위터 그리고 쪽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항의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문자 폭탄 이거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정청래가 컷오프 됐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저는 고맙고 제가 힐링이 된 게 뭐냐면 중앙당 마비시켰어. 초토화 시켰어. 이야 제주 도당 사무실까지 마비됐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번에 더컨지센터 다 다녔잖아요. 가면 예를 들면 경남 도당 그러면 중앙당 당지자가 파견된 사무처장이라고 있습니다. 가면 사무처장 항상 나와요. 그 친구들이 와서 다 얘기하더라고 이번에 경남 갔더니 그러더라고 경남 도당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 팩스 있잖아요. 탈당 팩스 그것 때문에 노의료죄가 걸렸대요. 며칠간 업무를 못했대요. 그래서 저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려놓은 겁니다. 항의를 하려면 그 정도로 해버려야 돼. 근데 그거는 상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시 감시 체제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비 조직된 다수의 대중이에요. 상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 집중적으로 대선 때 총선 때 지방선거 때 특별히 무슨 테러 방지법 때 필리버스터 때 이럴 때 집중적으로 응집해가지고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 비 조직된 다수의 대중이 항상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당이라든가 국회 원내라든가 조직화된 소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시 감시 체제 좀 소프트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제목만 써놓고 못했는데요.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대표는요. 전당대회 때 총선 때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때 대표가 부각이 되죠. 평상시에는 누구다?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가 항상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중동의 비판기사를 못 견뎁니다.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앞으로 보세요.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테러 방지법도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세월호 특별료법도 연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거 가지고 여야가 협상이 들어간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돼요. 원내대표 핸드폰 번호 원내대표실 여러분들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컷오프 됐을 때 어떤 의원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문자가 800통이 하루에 왔대요. 전화를 켜놓을 수가 없었대요. 그거 있잖아요. 완전 쫄게 돼요. 노이루조에 걸려.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2008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디어 악법 NBA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때 그 미디어 악법이 어떤 법인지 아세요? 2004년도에 초선 때 정청래가 만든 법 신문의 자유와 기능에 관한 법률안 그 법의 핵심 핵심은 15항 16항 15항 신문 신문 시장을 투명화해라. 그래서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전체 발행부수 유가 전체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료 수익 광고리 수익 이 네 가지는 까라 이거였어요. 신문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이걸 왜 못 까는지 아세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조선일부의 전체 발행부수는 집에 배달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200만부를 찍었다 그럼 48%가 집에 전달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폐지 처분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절반을 갖다 버리더라도 폐지로 갖다 버리는 것보다 200만부를 찍었으니까 광고리를 일면에 정상가격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8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값보다 광고리 수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만든 게 제가 만든 그 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표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법안입니다. 똑똑하시네. 재정법안과 개정법안의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 재정법안이에요. 그걸 제가 통과시킨 거예요. 두 번째 조항 핵심 조항이 뭐냐 신문시장을 독과점으로 독점하고 있는 조중동은 종편을 가질 수 없다. 이거였어요. 그 법이 2004년도 12월 31일 날 정청래 대표 발의로 통과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중동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조중동입니다. 조중동이 광고병이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면 사과할 것이고 버텨라 그러면 버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조중동과의 싸움입니다. 조중동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할까요.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 불매운동을 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한 놈만 패야 됩니다. 중앙동화는 일단 좀 신경 끄고 조선일보 그때 제가 조선일보 재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변호사가 써요. 정청래는 평소에 이렇게 막말을 한다. 한 놈만 패라. 그러면서 조선일보를 패라 그랬다. 이게 나와 자기들 변론 요지에 그래서 그때 기억나세요. 삼양라면 불매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논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앞에 조중동 아웃해가지고 쓰레기 더미 막 던진 거 알잖아요. 그때 광고병 쇠고기 파동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MB 정권의 언론장학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다 다음 아고라에 올렸어요. 그때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요. 지금처럼 그때 다음 아고라 하고 제가 놀아서 위안이 됐어요. 4년 동안 거의 매일 썼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읽은 사람 숫자를 보니까 연인은 600만 명이 읽었더라고. 저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6월 12일날부터 KBS 앞에 텐트를 쳤습니다. 2008년도 그러다가 제가 동작경찰서 잡혀갔잖아요. 23명 그래서 경찰 창설 이래 최초로 제가 석방 거부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보통 석방 축구 투쟁하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KBS 앞에서 그때 무슨 축구 중계부 방송 본다고 우리는 갔거든. 난 좀 늦게 가서 해산명령도 못 들었어. 그런데 난 자빠갔어. 국회는 떨어졌다고. 옆에 노이차 안 잡아가고 송영길도 안 잡아가고 나만 잡아가더라고. 열받더라고. 그래서 닥창차에 끌려가는데 영등포 경찰서 정복과장이 올라와가지고 저한테만 내리라고 그러더라고. 23명 잡혀가는데 귓속말로 의원님 잘 몰라보고 잡아왔는데요. 의원님만 혹시 혼자 내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 내려보내. 안 그럼 나도 안 내려. 의리의 사나이. 그래서 셀프 연행. 그때부터 셀프가 유행했어요. 셀프 연행이 된 사람이야. 진짜로. 그래서 동작경찰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돌아가셨지만 성희보 선생. 그때 최상재 언론도조 위원장. 이렇게 다 있었어. 그런데 내가 경찰 조사받는 전문가잖아. 학생 때 4번이나 끌려가서 조사를 다 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마라. 신원을 밝히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잡아왔으니까. 그래서 한명 한명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청래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묵묵부답 나 묵묵부답 이야. 정청래 의원님 제발 이름 좀 얘기하세요. 묵묵부답 이렇게 진술 거부투쟁을 하는 거지. 묵비권 새벽 3시까지 그때 나중에 경찰이 졸아. 이렇게 내가 책상을 치면서 졸면 난 탈출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잠을 내가 안 지웠지. 경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40대 성명 미상에 체크무늬 남방 셔츠를 입은 남성 이게 내 이름이야. 이름을 얘기 안 했잖아. 그런데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 그래서 제가 나를 불법 연행한 어청수는 사과해라. 하면서 경찰 창서질의 처음으로 경찰 서장실 앞에서 연좌 시회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골치 아프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투쟁의 수준을 높여서 석방 거부투쟁을 제가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동작 경찰 서장한테 사과받고 나온 사람이야. 뭔 얘기가 됐지? 어쨌든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다 해설을 했어요. MB 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 그래서 8월 12일날 KBS 정인용 사장 쫓겨나고 전경들 KBS 들어가고 진입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신태섭 KBS 이사 잘리고 뭐 이럴 때예요. 거기에 움직여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신문법 종편을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없애는 과정이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의원 떨어지고 중국에 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야당 의원들이 적기도 했고 힘도 없고 대중적으로도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종편이 나오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제가 중국에는 가있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화고로에 글을 씁니다. 내가 중국에 와있기 때문에 입수할 수가 없다. 그런데 국회의 수첩은 쉽게 구할 수 있다. 거기 보면 국회의원들 직통 핸드폰 번호 남아있다. 나 거기까지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걸 한 두 시간 있다가 그걸 구해가지고 스캔떡까지 다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루에 문자를 받은 사람이 1500통 받았답니다. 미디어악법 이것만은 지켜달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등산용 밧줄 있잖아요. 안 그럽니다. 원래 야당 의원들도 등산용 밧줄로 몸을 다 묶고 본회장이 나타났잖아요. 이거 처리 날치 처리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당시 한나라당은 처리를 했죠.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박수받은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대중들 국민들은요. 못 이겼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든 첫 번째 사건이 국회의원들 밧줄 묶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묶었겠어요. 실제로 여기에 성의 없는 투쟁을 하면 우린 다 죽겠구나. 왜 문자를 보니까 하루에 수백 통씩 어떤 분은 천오백 통씩 들어오고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내 등 뒤에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압니다. 여기서 내가 좀 나태하게 너만 밧줄 묶고 난 밖에 나가 있을게 이러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뭐예요?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길들이긴 아릅니다. 라는 거죠. 이번에 저를 죽인 것도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살린 것도 여러분이들이야. 그래서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개합니다. 제가 불출만 선언하고 재물이 되겠다 할 때 그 다음날 그분께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봤어요. 보고 나서 한 시간 반 동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를 보자고 할 이유도 없고 저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고 만난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한 시간 반 동안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나중에 술자리에서 혹시 막 난리를 쳤어 하여튼 그런데 그건 뭐냐 그분들이 나중에 안 거예요. 정청래 하나 잘라도 며칠 지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정청래는 국회의원이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지몸미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저를 더 지켜줬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어떤 쟁점으로 붙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제가 얘기했잖아요. 페이스북 1인 시위 지역구 전화하기 의원실 전화하기 문자 보내기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이 칭찬받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면 마치 여자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처럼 남자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처럼 그분들 가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호프 번개도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를 두려워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친해져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두려워합니다. 대중은 굉장히 사납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고 대중은 친절하다.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여러분들 귀차니즘만 벗어나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세요. 10만원까지는 다 돌려받잖아요. 내가 세금으로 장하나 의원이요.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야해라 해서 한겨레신문에다가 매직으로 써가지고 했잖아요. 그날 후원금 1억 정도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용기를 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중동 이런 언론한테는 죽었죠. 그런데 장하나 의원은 그거 한건으로 후원금을 만땅으로 채웠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참 적극히 잘했다. 그런 겸 후원금을 쏴주는 거예요. 한 번에 10만원 쓰면 나중에 또 후회할지도 몰라. 왜 또 어떤 사람한테 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원만 쏴. 그렇잖아요. 또 나올 수도 있잖아.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났을 때 대중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내가 참 지지를 받는구나 하는 게 후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눈물겨운 사연이야. 보낼 때 김개똥 이렇게만 보내지 마시고 거기다 큰 쓰른 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필리버스터드 제가 한 4천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10만원짜리 별로 없어요. 5천원 만원 어떤 사람은 3천원 이렇게 해서 보냈어.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만 쓰지 않아. 그리고 거기다가 가청래가 제일 많았고 난 처음에는 솔직히 가청래가 뭔 말인지 몰랐어.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보좌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좋은 말이더구만 가청래 사이다 정청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연을 짧은 글이지만 다 보내요. 그걸 내가 봤어요. 그때 피곤함이 싹 없어집니다. 국회의원은 그렇게 끌어내는 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욕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잘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언론 믿으면 안 됩니다. 언론은요 국회의원 칭찬하는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비난하는 기사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입법 행정 사법 언론 권력 있잖아요. 국회가 칭찬받으면 언론의 힘이 약화됩니다. 그것은 평가자의 위치에 항상 서고자 하는 언론의 속성입니다. 언론 권력의 속성. 칭찬받는 국회의원이 왜 없겠어요? 거기도 300명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1등부터 300등까지 있어요. 그런데 조중동을 보면 다 300등이야. 공동 꼴찌. 그런 사위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국민으로 돌아갑니다.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으로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편합니다. 국민으로 또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판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고 하는 노력은 적어도 들여놓고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조중동에서 써대는 거 그것만 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욕하는 것은 국민 노릇을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국회의원 아니면 싫어하는 국회의원 몇 명 정도는 자기가 살펴봐야죠. 국회의원은 나쁜 놈들이야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은 내 삶을 결정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낸 세금을 감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차량 있잖아요. 운전대가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잖아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법에 다 나와 있어요. 핸들은 왼쪽에 일본은 오른쪽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이 갑자기 미쳤어. 미쳤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핸들을 오른쪽에 든다. 그럼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차량 다 불법 차량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미쳤어. 300명이 초등학교는 5학년을 마치고 졸업한다. 그럼 6학년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중학교에 올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앞에 있는 문방구는 매출액이 6분의 1이 떨어졌어. 초등학교 학습교재 출판사들 망해. 법 하나를 개정했을 때 나의 생사와 나의 재테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은 직접적인 재산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왜 국회를 주목하는지 아세요? 확 확 달라지거든. 법 하나에 따라서 매출액이 몇천억씩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국회를 계속 노티스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러는 게 다 돈 때문에 그러죠. 이윤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 정도는 성의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의 당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돈 내는 당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대의원을 해달라고 했어요. 대의원 대의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앙대의원이 있고 지역대의원이 있습니다. 지역대의원은 보통 2,300명이고 중앙대의원은 50명 안팎입니다. 이 50명 안팎은 뭐하냐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당대표를 직접 내가 뽑을 수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룰은 이렇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지역구의 50명 안팎의 중앙대의원 이 사람들이 보통 버스 한 대 타고 가서 투표하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12,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45%의 투표권이 있어요. 전체 100% 중에서 그분들이 찍어주는 것을 12,000명이지만 45%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권리당원 돈 천원씩 내는 사람 이번에 온라인 입당한 10만명 들은 권리당원이라고 합니다. 그 당원들이 투표하는 게 30%입니다. 돈 내지 않는 일반 당원 이게 10%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나머지 15%는 국민 여론조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포을 지역구의 중앙대위원이 된다는 것은 50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대위원이 있죠. 그 사이에 상무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9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상무위원은 90명 이하로 그리고 지역대위원은 보통 200명 3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뭐하는지 아세요? 지역대위원들이 구의원 시의원 경선 있을 때 투표권은 있어요. 이분들이 뽑습니다.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 그러면 내가 지역대위원 200명 300명 안에 들어가 있거나 상무위원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중앙대위원에 들어가 있으면 그 국회의원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 해봤지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귀찮아요. 그런데 제가 잘했을 때 아 의원님 진짜 짱이야 뭐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왜? 국회의원이 수박 수만 가지 일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왜 없겠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일만 있겠어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잘했다 그러면 그 의원한테 전화도 하는 거예요. 문자도 하고 의원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국회의원을 도와주는 것도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한테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아 의원님 아 의원님 이번에 문재인 대표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러면 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얘기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손혜원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가 컷오프 됐을 때 글을 쭉 씁니다 글을 쭉 써요 사람을 이렇게 손혜원 국회의원은요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바꿉니다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꿔요 처음에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저랑 친하잖아요 막 제 편을 들어줬죠 그런데도 뭐라고 썼냐면 정청래원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남편 말에 의하면 정청래원을 잘랐기 때문에 나도 이제 2번을 찍겠다 그 예를 씁니다 페이스북에 그리고 폭격을 맞아요 댓글로 그거 지웁니다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방향들 쭉 갑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잖아요 요즘 보세요 그분은 잘못됐다 정청래 컷오프 할 때부터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돌아오지 어려울 거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얼마나 그걸 얘기를 하는데 어려웠겠습니까 수십 년간 자기 멘토였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의 마음이죠 대중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싫지만 자기는 국민의 높 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편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손혜원 의원은 며칠 만에 바뀌어요 빠른 분이니까 그런데 손혜원 의원처럼 위원장처럼 빨리 바꾸는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국회의원을 움직인 거예요 손혜원 의원장 페이스북 친구들이 들어가서 손혜원 의원장의 마음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예요 거기에 댓글로 자기주장을 했던 국민들도 위대했고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지울 거 지우고 버릴 거 버리고 알았다 여러분들이 듣다는데 하겠다 하고서 나서서 얘기하는 손혜원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모범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기 때에 따라서 달려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표창원이든 박주민이든 누구든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개월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의원총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하여튼 모란도의 정만된다고 2004년 열린의당 17대 국회의원 첫 번째 의원총의 첫 번째 발언자가 저예요 저예요 저 왜 이러다 컷오프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뭔 발언을 하냐면 우리가 헌정사장 최초로 과만의 석을 차지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다 우리는 노사모 그리고 우리를 지원해줬던 국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순간 한방에 훅 간다 우리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자 지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항의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해서 삼도화상을 입고 있는 백은종 씨라는 사람이 있다 그분이 병원비가 없다 우리는 이분들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성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열린우리당 첫 번째 의총 첫 번째 발언을 내가 그걸로 한 거예요 1200만 원 그 자리에서 모았어요 그리고 병원비 갖다 주셨어요 백은종 씨라고 mb카페 뭐 이런 거 활동하신 분 서울의 소리 지금 하시는 분 그게 첫 번째 발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발언도 제가 했어요 17대 국회의 마지막 의총 마지막 발언은 뭐였냐 나는 억울하다 서교초등학교에서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나를 공격하겠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끝까지 법정투쟁 할 거다 그게 이제 마지막 의총의 마지막 발언이었어 근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눈치 안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용기를 줘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당선된 초선 당선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주지 않으면 체제 내 화대입니다 체제 내 화대요 제가 지난번 파파했을 때 박주민 당선자한테 얘기했잖아요 징계목을 각오를 하라고 근데 그게 두렵습니다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대중적인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단언합니다 응원해줘야 돼요 계속 발언할 수 있도록 제가 표창원 교수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표창원 교수 성격대를 하면 징계목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체제 내 화대는 그 순간 있잖아요 대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지 않도록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퉁하면 조용히 좀 해 초선이 뭘 몰라 이래버리면 주눅 들어요 저는 좀 약간 특이한 경우에 그런 얘기하면 더 하고 싶어 막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발언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1년 365일 하루에 10건씩 발언할 거리가 생겨요 발언을 안하고 조용히 지낸다는 것은요 내가 국회의원 유형 분석을 여기 다 해왔는데 그걸 내가 시간에 없어서 못하는데 안 하면은요 대중의 힘을 믿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떨어지면 바로 개파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을 찾게 돼요 스스로 우정활동으로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개척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생각을 안하고 그 다음에 줄서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제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여기 적어봤는데 동화줄형이라고 힘센 사람 옆에 가서 항상 이렇게 서있어 그리고 사진 찍혀 그리고 지역구 가가지고 아 나 당대표하고 친하다 사진 찍은 거 봤지 이렇게 꼼수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두 발로 서서 당대표가 잘못하면 잘못한다로 비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대 국회 많은 사람들이 초선들이 당선돼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체제의 뇌화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걱정돼요 솔직히 그리고 국회라는 곳이 수비수가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단독 드리블로 꼴넣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항상 수비수들의 상대편에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부족한 거죠 왼쪽 최전방 공격수였잖아요 근데 태클 들어오는 걸 못 피했어요 근데 메시는 태클을 피하는 기술까지 있잖아 저는 태클을 피하는 기술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컷오프 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부족함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기의 포지션이 뭐가 됐든 간에 비단 최전방 공격수뿐만 아니라 뭐 최종 스위퍼 최종 수비수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자기 자리에서 뭔가 국민을 향해서 계속 얘기할 거리는 하루에도 열 가지 이상 생겨요 보고 듣고 느끼고 당 지도부가 잘 못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뻘짓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수십 가지가 생겨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저는 단언합니다 생계형 직업형 국회의원이 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논란의 중심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중정치인은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항상 논란의 중심에 갑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유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을 향한 대통령형이 있고 국회의장형이 있어요 국회의원들끼리 사악 이렇게 친하고 이래가지고 국회의장 한번 하려고 하는 그게 목표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를 원하십니까 다소 거칠더라도 다소 태큰이 들어와도 그걸 돌파해 나가면서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의 지혜를 믿고 그리고 내가 떨어지더라도 당에서는 정책련이 너 떨어져 필요없어 하고 천길랑치에서 떨어져가지고 사형 집행한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대중들은 딱 받치고 저를 살려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당 핵심 지도부들은 그걸 또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록 그것이 정책래인 정책래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전의 총선을 봐도 어떤 국회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는가 그것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다시 한번 대중의 힘을 믿는 스스로 힐링이 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커온 유세단 이거 말도 안 되거든 공천 떨어진 놈들이 뭔 힘이 있다고 웃긴 거지 한마디로 무슨 개그 콘서트에다가 나올 법한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건 바로 대중의 힘이었고 대중의 응원과 박수였다 제 얘기는 한마디만 더 끊어놓지겠습니다 제가 목포 교조소 감옥살이를 할 때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해민주화 투쟁 그때 제가 옥중 투쟁위원장이었어요 우리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아 8일 단식을 했습니다 24일 24일이 아니라 24끼 24끼를 굶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24끼를 굶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걸어다니는 힘도 없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장마지는 6월 30일 날 시작했으니까 7월 8일쯤 됐을 거예요 소낙비는 착 내리고 주병선인가 7갑삼 공반매는 안았네 야 배적삼이 흠뻑 졌는다 이렇게 그 노래는 구슬퍼 배는 등짝에 붙어가지고 필딱필딱 거리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 7갑삼이라는 노래가 정말 힘들더구만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눈물이 양쪽으로 탁 해서 계속 고이기 시작해 마릇바닥에 그리고서 제가 울면서 내가 졌다 이렇게 하고 교동원을 불러요 그거가 반복했다 내가 걸었던 목표 투쟁 목표는 하나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접어요 자 그런데 24끼도 못 참고 포기했던 단식인데 세월호 때는 24일을 하잖아요 24일을 해 24일을 했는데 한 번도 근무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시간에 기대해 있어 본 적도 없어요 쌩쌩해 두 시간에 한 번씩은 담배 피러 가 24일 할 때도 그랬어요 힘 하나도 안 들어 아침에 산책해 어떤 극우 부수 인터넷에서 저렇게 쌩쌩한 걸 보니까 밥 먹을 것 같다 그게 나한테 고발당했어요 진짜 밥 그건 모르는 거야 중간에 빵 한 쪽이라도 먹잖아요 못 참습니다 단식 포기해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들어가면 저는 그냥 물만 들어갔거든요 가끔 가서 담배연기 들어가고 좋더라고 단식을 제가 원래 유민아빠 46일 하고 쓰러졌잖아요 내가 절반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고 23일 정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21일째 됐나 어떤 스님이 와서 진방을 하더니 정의원은 특수체질이야 단식을 위한 몸이래 40일 해도 끄떡없겠대 그래서 22일째 되는 날 제 집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 하고 그만하실 거죠 아니 스님이 와서 진맥을 했는데 40일은 끄떡없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막 항의하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부부싸움 할 수도 없고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안 돼 흥분해가지고 세종대왕 동산 가서 앉아있었어요 2시가 앉아있는데 흥분이 가라앉겠거니 하고 또 갔더니 여전히 막 싸우고 있어 사람들하고 그런데 24일간 24개를 더 이상 못 굶어서 포기했는데 24일간 있을 때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요 아무런 어려움을 몰랐어요 딱 9시 되면 다 침구 정리하고 세수하고 하고도 24일까지 용변이 나옵니다 별 얘기를 다 한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좋다고 또 웃어 그리고 아침에 가서 이제 그 대중 화장실 있잖아요 가서 딱 용변 보고 칫솔 타고 딱 하고 이제 딱 앉아있어요 9시에 출근하잖아요 딱 앉아있어 10시까지 딱 있어 그리고 10시 넘으면 침구 정리하고 딱 자 아무런 힘든 거 몰랐어요 솔직히 왜 그런지 아세요? 감옥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 하나 응원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광화문에 있더니 하루에 한 300명씩 와서 응원을 해 아 의원님 짱 그러니까 신던지도 몰라 짐 들려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되지 딱 이렇게 앉아있고 그렇게 와서 응원을 했어요 대중의 응원의 힘은 24일 단식하고도 부부싸움을 하면서까지 막 더하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그런데 대중의 응원은 대중 정치인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잘하는 걸 응원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있다 라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빈 잠깐 올라오세요 김빈 잠깐 올라오세요 차렷 경례 제가 뭐라고 떠드는지도 모를 정도로 온지도 모르고 한 것은 여러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김빈한테 옆 눈치를 하지 않게 만든 것도 여러분입니다 옆 길로 안 빠지게 여러분들 잘 들어줘서 그렇고 제가 나오라고 했어요 김빈 왜냐하면 오늘은 국회의원 활용법이잖아 어떻게 하면 길들일 것인가 갈굴 것인가 그런데 본인은 무장에 열받는 거야 왜 국회의원 되는 법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 되지도 않고 말이야 컷오프 됐는데 국회의원 활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열받겠냐 그 열받는 걸 다 와서 얘기해라 들이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빈입니다 네 사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현업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이제 무너져가는 회사를 다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아침에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거를 그대로 하라고 그냥 중간에 이 멘트를 하라고 꼭 이 멘트 하나를 꼭 하러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화도에서 봤어요 근데 저한테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계속 제가 막 했는데 까먹었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노트에다가 필기를 한 다섯 장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정치인 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새로운 면을 봤는데 결국에는 좋은 정치인은 제가 오늘 얻은 교훈은 정말 좋은 정치인은 정의롭고 따뜻한 유권자가 만드는 거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의 힘은요 표로 나온다는 걸 이번에 확인하셨잖아요 정말 초선의원은 정말 라이트급인데 이들을 헤비급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것들을 명심하시고 기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 중진 정치인이 말 바꾸는 일이 없어요 4월 20일에는 무슨 말을 했다가 누구는 국회의장 뭐 우리의 존다 그랬다가 대통령의 상의를 해야 된다 그랬다가 그런 것들이 말 바꾸는 일들이 없으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아 저거 말 바꾸게 하네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20대에는 정말 깨끗하고 맑고 밝은 정치인들 그리고 정말 정의원님처럼 편한 옆집 아저씨 같은 지역구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김빈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제가 친족한 아이지만 의형제처럼 의족하를 삼았어요 나를 삼촌이라고 불러라 근데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대중적으로 막 행가리를 쳤어 당에서 인재용 해가지고 행가리를 막 치다가 다 놔버렸어 땅바닥에 떨어졌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도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저 그냥 계속 일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야 그래도 국회의원들 해봤고 후원금도 받아봤고 뭐 해봤고 경험이 있지만 이게 잘나가는 디자이너가 띄워주겠다고 막 막 둘러다가 막 행가리를 치다가 갑자기 다 사라졌어 무관심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거야 코도 깨졌을 거고 대가리도 아플 것 같고 말을 못하지만 막 엉덩이도 막 이렇게 골반도 좀 다쳤을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참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프지만 얼마나 아프겠어 땅바닥에 그냥 나동글라 떨어졌는데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비교적 티내지 않고 잘 하려고 마음을 추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프지만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삼촌 조카 하자 그래서 제가 김빈을 입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김빈도 많이 키워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했지만 결국 호남은 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음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남 패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실제로 집회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EJ에서 다 얘기했어요 앞차 요약한다면 정청래 이해찬 컷오프로 호남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파동으로 더블스코어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유고요 또 하나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실명으로 얘기할게요 광주 북구에 강기정 의원을 잘랐어요 컷오프를 시켰어요 이유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을 공천했어요 그래서 호남이 마지막에 폭망한 것은 공천이었어요 공천을 잘못했어요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1년 또는 2년으로 짧지만 국민이 원하면 영구적으로 계속하는 것이고 미국은 2년이죠 그런데 2년 만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으면 선거하다가 판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하면 1월달에 선거하고 또 선거운동 준비하고 또 1월달에 선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이 적절한 기간인지는 모르겠으나 1년 안에 선거를 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물갈이도 돼야 되겠지만 잘하는 국회의원들은 연속선상에서 일하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을 키우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한 명에게 4년간 여러분들이 세금을 얼마 정도로 지불해야 되는지 아세요 30억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보장안들 월급 후원금 이렇게 하면 30억 정도를 들여서 키우는 겁니다 4년 동안 써먹고 폐기처분하기에는 아까워요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 두 번 했지만 처음에는 국회 가면 솔직히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의원총회 할 때 발언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해야 될까 실제로 이번 19대 때 제가 초선 국회의원들 여러 명을 컨설팅 했다고 그럴까 했는데 여러분들 믿기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정의원님 저 내일 의원총회 때 이러이런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발언해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하세요 괜찮습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쭈빗쭈빗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것이 지고지선한 개혁은 아닙니다 너무 총선 때 물갈이 물갈이 이게 어떻게 보면 퍼플리즘인데요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근데 아깝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회의 출장 가는 거 그냥 언론에서 왜 유 다 놀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서 많이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기 때 외통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정보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석달 90일 있다가 열흘 외국 출장 갔다 오고 다시 2년간은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고 많은 외국을 다녔는데 배워온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면 왜냐면 우리가요 책을 읽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과 두 시간 앉아서 대화하는 게 저는 책 한 권 읽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에 가잖아요 그 국가 예를 들면 스웨덴 그러면 스웨덴이 잘하는 거 엑기스 딱 뽑아서 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안행회의 개최 여부 5월 11일 날 합니다 5월 11일 날 하는데 한 40개 정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재검표 법안 선관위 이게 뭐냐면 개표를 했어요 의심도 없어요 잘 됐어요 관계없이 랜덤으로 5%를 딱 뽑아서 재검표를 무조건 하는 거 그래서 혹시 개표 부정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 법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건 선발하는 방식인데 200개 지역구다 5%면 10개 지역구를 찍어요 마포, 을 진해, 진해, 갑 부산, 해운대, 갑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를 다 할지 아니면 광역별로 나눠서 할지 그거는 이제 시행세칙에 담으면 되고 그래서 그 법을 중앙선관위도 오해받기 싫다고 중앙선관위도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새누리당이 좀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11일 날 마지막으로 그걸 시도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여부는 저의 매체 트위터랑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됐으면 통과됐다 통과 안됐으면 누가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았다 비례공천 파동은 심각한 당원당교 위반인데 책임과 진상규명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 비례공천 파동은 이렇습니다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당원당교 위반 됐다 안됐다 예를 들면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내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법원에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정당은 정당 안에서 해결해라 그리고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까지 사법부에서 이렇궁 저렇궁 하기 싫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당원당교 위반했다고 법원에 가처분신청 내더라도 대부분 거기에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겁니다 옛날 유시민 장관 및 친노 공격한 것 해명 또는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잘못 알고 저를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주장합니다 제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적이 있다고 저는 탈당한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합쳐졌죠 김한길 그 정당하고 그래서 저는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라고 그때도 생각했기 때문에 탈당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합쳐져서 새로 당이 바뀌어진 이름으로 당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는데 정청래가 2007년도에 탈당했다고 공격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잘못 알고 공격하시니까 그분께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는 친노 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386이란 단어도 제가 제 입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386이란 말은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마치 옛날에 운동권의 명함을 가지고 지금도 기득권을 누리고 갑질을 한다 끼리끼리 몰려다닌다 하는 공격용 용어로 만들어낸 말이 386입니다 저는 근데 조중동에서 얘기하는 386과 어울려 다닌 적 없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386으로 도매금 처리된 적은 많지만 미안하지만 그분들하고 저하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뭐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노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친노 개파 수장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친노라는 프레임 틀 속에 마치 친노 개파의 수장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중동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친노 비노라고 판가리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면에서 저는 친노라면 저는 친노합니다 저는 개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당의 문화 당의 체질 이런 거를 제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미움받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한 겁니다 그 정도는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추대 부분은 어쩌면 동편들에서 또 욕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어 하다가 그대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노렸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개인에게 대해서 보복한다 복수한다 원한 삼아서 그렇게 한다 하는 오해를 설령 받을지라도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하루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궐 원내대표 하고 통화를 하면서 실제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러 만난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런 조짐이 당해서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그런데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노해서 분기탱착해서 행동할 때는 누가 시켜서 아무 관계 없고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의에 눈감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못 견딥니다 어떠한 손해가 개인적으로 있더라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내 자신이 내가 용납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덕헌유세단 다닐 때 두 가지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건 첫 번째 당 최고 지도 부 자 에 대한 엄청난 분노 그리고 또 하나는 덕헌유세단 짠한데 박수에도 한 번 쳐주고 가야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왔고 선거 막판에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러다 잘못되면 문재인 앞으로 못 볼지 몰라 이 문재인 미기론 이 세 가지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대거 물러간 거거든요 20대 30대 그래서 이겼다면 이긴 거거든요 물론 이긴 선거도 아니지만 비리 대표로 응징을 또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 당에 와서 왜 자꾸 이 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 당에 와서 내가 해줄 만큼 해줬다 낭 떨어지려고 떨어졌는데 내가 구해줬다 그건 본인이 구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고 그러니까 합의추대 해준다면 나는 그때 가서 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전국 94군데를 내가 지원유세를 갔는데 그분들의 눈망울을 내가 아는데 나한테 와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망울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내가 좀 덜 까이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냥 여기서 눈 감는 것은 그분들의 눈망울에 대한 배신이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마무리하고 맥주 마시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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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